자, 신방이 양치 시간이에요 도망가지 마시고요 양치할 때 필수템 츄르! 꼭 필요하고 양치시킨 다음에 꼭 츄르를 먹여야 돼서 그 다음 치약을 묻힌 손가락 칫솔 자, 이제 양치를 해보겠습니다 뒷방이 양치 잘 할 수 있지? 잠깐만 잠시만 아직 시작도 안했어 지금 봐봐 언니, 언니 언니 4개만 할게요 언니 4개만 할게요 언니 4개 하고 츄르를 먹자 어디 봐봐 어머 여기 있네 아니 양치를 해야해 안이 양치를 해야해 안이 양치를 해야해 이렇게 힘이 세졌어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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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언니 봐봐 으쌰 언니 봐봐 응 이뻐 에이 발에 담았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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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요만큼만 하고 츄르 빈방 츄르 이게 뭐야? 아이고 맛있어 음 양치 한 번만 더 해볼까? 양치 한 번만 더 해볼까? comprendre 도장에 미끄러가 좋은 것 같아요 overcoming 아니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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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게 안 할게 오오리 디빵이 꼬리를 얹히는 거야?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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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빵 2 1 2 3 3 5 6 10 11 12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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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